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가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네 입은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가늠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결국에는 독처럼 쓰고, 양쪽에 나리선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으로 향한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 거리지도 마라. 네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네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네 재산을 탕진하고, 네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내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말할 것이다.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꾸질함을 없인 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승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어찌 네 샘물이 길에 흘러 넘치게 하며, 네 물이 광장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네 샘을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이다. 너는 그녀의 저 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내 아들아, 네가 어찌 창녀에게 매혹당하여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겠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는다.